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플랫폼 구축 웹앱 다섯번째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소셜 기능이 추가가 되고 통계 자료를 엑셀 파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에 따른 비즈니스 방식도 추가적으로 제한 요청을 받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 할 건데 우리 생각에는 이정도면 되는데 구축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또 사업이 가능한 건지 여부로 제한 요청을 받는다 이렇게 기술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아이디어가 또 추가가 돼서 제한 업체로부터 아 이런 기능들 추가하면 좋겠습니다. 또 어떠한 기능을 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. 요 부분도 추가적으로 넣습니다.